월고가이시 월고가 문제가 있는데 전방에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70km 구간단속 시점입니다 자동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70km 구간단속 시점입니다 보행자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전방에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보행자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보행자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급해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전방의 7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약 500m 앞 국민대 입구에서 부각터널, 국민대 입구 반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40km 단속 부각입니다. 잠시 후 국민대 입구에서 부각터널, 국민대 입구 반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전방의 70k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이를 잡기 전에 두 번째 거였나? 조선시 공간 단속 시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대목의 60km 단속에 많은 공간을 찾아온 대구입니다. antipsis 공간 단속에 만약, 한편 맞춤 수 있습니다. 조선시 공간 단속이 연실을 붙은 골프기, 그러나 문제나는 도시 공간을 찾아온 대구는 대구로 edges이 있습니다. 약 300미터 앞에서 넓은 영성북로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몇만원에서 또 뛰는거야? 수수로? 수수로 두개에 뛰는거야? 여기 뛰어서 뛰는거야? 잠시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구민돼 입구입니다.